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루오바함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벌이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루오바함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사기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숲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사기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사기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루오바함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사기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메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기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사기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구방 시사기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로우와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로우와 왕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로우와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로우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로우와 왕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안몬 여인이더라 로우와 왕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로우와 왕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성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로우와 왕과 여로보함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로우와 왕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위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로우와 왕이 다스리는 유다는 경고했고 그 세력은 강성해졌습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로우와 왕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고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는 교만의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1절입니다 로우와 왕의 나라가 경고하고 세력이 강성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 지라 로우와 왕은 유다가 경고하게 세워지고 강성해지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이는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자신의 탁월한 능력 때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 유다가 경고하고 강성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만의 웅덩이에 빠진 로우와 왕은 이미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과 같습니다 로우와 왕은 교만의 취에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안정화되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하는 일들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교만의 웅덩이에 빠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만의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의 웅덩이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 생각과 마음의 창문을 하나님께로 늘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생명과 건강, 지혜 심지어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감사와 겸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에 부합하게 사용하기 위해 힘쓰게 될 것입니다 한편 루오보암의 그릇된 행위는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고 온 이스라엘로 확대되게 됩니다 이는 그가 왕의 위치에 있었고 동시에 온 이스라엘이 루오보암의 어리석은 행위를 좋게 여겨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릇된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 온 백성이 여우와의 율법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실로 지도자의 영향력은 엄청나다는 사실을 새삼 재확인하게 됩니다 동시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는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루오보암이 어느 날 갑자기 여우와의 율법을 버린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는 아마도 점진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루오보암은 유다의 왕으로서 매일 하나님 앞에서 창문을 열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을 향해 창문 여는 일을 그는 분명 게을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닫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유다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게 되었고 자신을 추앙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우와의 율법을 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온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여는 일을 게을리했기에 분별력을 상실했고 여우와의 율법을 버린 왕을 좋게 여긴 것입니다 만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매일 창문을 열고 있었더라면 여우와의 율법을 버린 루오보암을 결코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루오보암과 백성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재성과 연약함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과는 달라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매 순간 창문을 열고 우리의 모습을 살피며 자신을 바르게 세워나간다면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좋은 길잡이 역할과 동시에 누군가를 따르는 따름이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그들이 여우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루오보암 왕 제5년에 애구방 시사기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골 리비아와 숲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사기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하나님은 루오보암과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 유다를 유다 되게 하신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정한 루오보암과 유다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애구방 시삭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시삭은 리비아와 숲, 구스 사람들과 연합하여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견고하고 세력이 강성한 유다를 공격하는 일이었지만 연합군도 쉽게 형성되었고 견고한 유다의 성읍들도 생각보다 너무 쉽게 무너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시삭을 통해 유다를 징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루오보안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하메 한편 유다의 방백들은 애구방 시삭의 침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기고 예루살렘으로 도피한 모양새입니다 사실상 이들은 시삭의 침략에 속수무책입니다 시삭이 유다를 침략한 원인은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오리무중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선지자 스마야가 루오보안과 방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삭이 유다를 침략한 이유는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고 이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스마야를 통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루오보안과 방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이들은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반응은 둘 중 하나입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릇된 길로 가다 멸망길로 갈 것인지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스마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겸비했습니다 겸비하다라는 말은 굴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이전에 보였던 교만한 태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들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고 시삭의 침략으로 인해 자신들이 고통당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그 고통은 당연한 결과임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루오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영적 교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인식한 그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엎드려 회개하며 국률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들려지지 않으면 그릇된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자신을 객관화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도 힘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 말씀을 통해 영적 교만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의 국률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사개선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사개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본래대로라면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멸망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루오보안과 유다가 태도를 바꾸어 겸비한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려던 생각을 돌이키십니다 징계 수위를 낮추어 멸망해서 시사개의 종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 왕을 섬기는 것 중 무엇이 더 나은지 직접 체험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유다가 시사개선을 섬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유다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셨을 것입니다 또한 징계를 당하는 유다 역시 매우 아팠을 것입니다 비록 모두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이었는지를 그들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유다와 같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도 하고 멀리 하기도 하는 기회주의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분명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가 자신을 떠나 그릇된 길로 갈 때 분명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하나님도 우리도 모두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애구방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로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시삭은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성정과 왕궁의 보물들을 노력합니다 유다는 침략자들에게 값지고 좋은 것들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특히 솔로몬이 금으로 만든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도 빼앗겼습니다 이후 예루살렘 국문을 지키는 경호원은 금방패 대신 노방패를 사용했으며 노방패도 수량이 부족해서 돌려가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성길 때는 나라가 경고하고 세력이 강성해졌는데 시삭의 종이 되어 그를 성기다 보니 유다의 형편이 참으로 궁색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성기며 살아가는 것이 큰 은혜임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루오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루오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루오보암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집화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루오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애구방 시삭의 약탈로 인해 고통의 시기를 보낸 루오보암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겸손함을 보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시고 그를 이전과 같이 굳건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돌이키면 다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후 루오보암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17년을 다스립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루오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루오보암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성견자 이또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루오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루오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위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루오보암 인생 전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루오보암은 하나님 앞에 잠시 겸비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보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특히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통해 그가 하나님과 이방의 우상들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본성 사이에서 늘 갈등했고 이방 우상과 자신의 본성을 따라 살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루오보암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겠다는 확고한 뜻을 정하지 않으면 늘 갈등하며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겠다는 확고한 뜻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루오보암은 나라가 견고해져 가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고 시삭을 통해 징계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비록 그가 악을 행했으나 외면치 않으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도 루오보암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내가 잘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교만의 웅덩이와 세속적 세계관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확고한 뜻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만으로 인해 징계의 자리에 머물게 될 때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회복의 은총을 누리는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루오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평안을 누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망각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교만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 앞에 스스로 겸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 행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케 하옵소서 또한 우리는 루오보암과 같이 신앙적으로 갈팡질팡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성기기로 뜻을 정한 신실한 자로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